태형이 형 할 때 태형이 형이 그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고양이 맡아 아 빠지기 전에 뭐 고양이 맡아달라고 연락 없어 내가 막 됐는데 아 그랬구만 아 참났네 헤드레스는 안 끼고 게임을 했더니 헤드레스 꽂으니까 소리가 스피커에서만 나와가지고 헤드레스 2층에 맥클이 있다 변질은 내가 보이면 잡을게 안 보인다는게 아 잡았다 다 잡았어 범위비를 생겼네 메이 아 잡았어 잡았어 땡큐 숨어가지고 한 발이 안팔았어 맥클이 있다 어디 리프팅?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네 나 소리가 안 들려 아 우리 편에 맥클이가 있구나 아 머리가 헷갈렸어 아 아 아 아 아 나 궁 썼어 거기 애들 많다 아 아 나이스샷 나 너무 실각으로 따가지고 한 마리 없는데 위도공 위도공 위도공이 몇 초더라? 한 20초 가지 않나 한 20초 가지 않나 한 20초 가지 않나 다 왔어 다 왔어 오우 나이스 다 왔어 뒤에 한조공 응 한조 잡았어 아 아 아 역시 샵바러는 어디 안 가는구나 어디 갔어 나도 어디 갔어 아 지금 뭐 우리 나이가 몇 들리는 그 정도는 안 죽는거지 아 아 소리가 안 들리니 얘들 괜찮을까 봐 가능해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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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고 담배 사러 갔다가 진짜 잘 어? 수관하고 있어 아 이거 끝나고 담배 사러 갔다가 진짜 산다고 아아 담배 사러 갈게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뭐 끼고 있는거야 그러면? 아 헬스에는 끼고 있는데 아 저기 저 마이크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그래? 땡큐 아 한 대 먹아놨는데 으흐흐흐흐흫 아 아 아 왜 끊기지 자꾸 아 아 아들 야.. 수호 형.. 응.. 수공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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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공금이 난데? 아.. 예엘.. 탔지.. 애들이 예쁘게 잘 뭉쳐있더라고 애들이 예쁘게 있네 굿 어 갔다 올게 어 간판하고 있어 응 간전하고 있어 응 어 음.. 아..